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칠옥같은 어둠을 깨고 온 사방으로부터 햇불을 높이던 어마어마한 수의 적군들이 함성을 내지르면서 포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포대를 둘러싸고 있는 방크 안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적의 규모에 둘러싸여가지고 소수의 병사들이 방어시슬인 포대 그리고 벙커에 몸을 숨긴 채 허공을 향해서 총을 쏘아 대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권과 청와대와 대통령이 철도천명하게 국민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일만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 저는 참 중요한 그런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적 상태는 어떤지 그런 부분에 별로 개의치 않고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하늘을 향해서 마구 총을 쏘아 대는 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쏘아 대는 것 자체에 만족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의 압박 정치가 갖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상명하다리 특징입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일단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그 누구도 이견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가운데서도 특히 정점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결정하고 나면 청와대 핵심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여권의 어느 곳에서도 이견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변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핵심 사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의 결심과 대통령의 의견과 대통령의 판단일 뿐입니다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폭발할지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9월 9일 날 조국 임명 이후부터 9월 27일 대통령 방미로부터 돌아오는 날 그리고 9월 28일 날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전후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하루가 다르게 지역구 민심이 표변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신의 위원들은 현재 현안과제의 핵심이 조국의 퇴진 문제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현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심경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제대로 직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향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과잉 수사 때문에 검찰권 제한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신하지만 여단 국회의원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국이 정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임을 아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일반에게 고압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배알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심어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 뿐만 아니고 대통령 자신과 국민들 사이에는 압박정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압박정치의 핵심은 내가 판단하면 짐이 판단하면 잔말 말고 나를 따르라 짐이 판단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여권위원들은 공청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 마음에는 내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라를 자지우지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뭐고 네가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야지 국민들은 나라가 바다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뭔데 국민들을 산으로 몰고 가려고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왜 나라를 산으로 끌고 가냐 나라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불만이 조국 사태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대북관계도 그렇고 한일관계도 그렇고 한미관계도 그렇고 그런 불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쌓여온 불만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폭발 직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조국 사태가 그냥 불수식의 정도가 된 겁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을 대통령도 청와대도 가볍게 여기거나 애써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 향후 전망입니다 압박 정치를 선호하고 그것에 맛을 들인 사람은 압박 정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관제대모의 조연으로 활동하는 일을 지속하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총리 이위야 마치 입을 맞추듯이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의견에 맞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내놓는 일은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다수 국민들은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인명권자의 바람과 의중에 맞춰서 조작이라는 것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들만 모르고 있는 거들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들만 모르는 거죠 여기에다가 9월 29일 날 관제대모는 우리가 옳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착각을 심어 주었을 겁니다 따라서 파열음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리수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열음은 결국 조국 사태가 조국 대 검찰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대통령 대 일반 국민의 대결 구도가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시작됐지만 조국 사태가 특별 발표를 기점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대 국민들 사이의 대결 구도로 행성됐다는 것이죠 한쪽은 치명사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누가 입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 입을 것으로 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입을 것으로 봅니까? 국민들이 입을 것으로 봅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은 황숙님입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소위 연방제를 시행하면 문재인은 한국 마지막 대통령이 되고 한국은 역사가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되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편화 분위기를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 정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대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낮은 연방제를 갈 의향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저 양반이 저런 구상을 갖고 제도를 개혁하고 이벤트를 벌리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방제 형식이란 것은 자유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주의체제는 교모한 선전선동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체제 하에서 상당수를 자신들의 동조집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체제 하에 자유주의체제가 먹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황숙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매일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 등록에도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자유는 쟁취하고 노력해야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